자 한바퀴 일단 돌아오세요 저번에도 그냥 돌다가 죽었는데 이번에는 욕심부리지 말고 무조건 돌기만 해요 싸울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들여다가 채 써 죽으면 난감한데 오옹 너 일로와봐 너 혼자 있냐 휴대폰 붙자 퍼플쥬 혼자 있으면 붙을만한데 녹색이다 무슨 스태프 따로 하나 만들 수 있겠는데 아 정신이 없지 야 오렌지잼이 정말 안나오나 내가 오렌지잼만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기다려가지고 안나오는건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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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체스터도 치지마 귀여운 체스터를 치면은 안되지 그냥 도망가마 한바퀴 일단 쭉 돌고 아 워킹케인이라는 지팡이를 들어서 그래요 워킹케인을 들면 이속 이속이 한 20% 빨라지는거 같애 억 아 호흡 하아 음 꽤 넓은데 일단 개를 잡아야 돼요 겨울 되면 이글루에서 이글루 같은 얼음집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놈이 있거든요 이렇게 뿅뿅뿅 뭐 쏘고 다트 같은 거 쐈었나? 어? 잠깐만 이 주변에 아무도 없으려나? 아 쫒아오면 해 죽이고 날아 날아 오렌지잼 아이고 아프어 아이고 아프어 너 이씨 이리와 혼자 있냐? 혼자 있는 것 같아 이제 검병 어어? 야 가가가가가 뽀글냥이님 맞아서오세요 아 저거 아아 불안하긴 한데 빨리빨리빨리 어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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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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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야 니네 없어질 때 안되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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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은 아침만 되면은 죽어요 전멸에만 죽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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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 있냐? 워킹 케잌 들면은 저거 잘 피할 수 있어요 나와라! 오렌지잼 나와라 오렌지잼 개꿀 오렌지잼이다! 야아 쏴아 쏴아 야 가자 됐어 가자 가자 오렌지잼이 나왔어 야 뭐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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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버려 아 오렌지잼이 나왔어 텔레포트 스태프 만들어야지 가자 가자 저는 좀 이따가 돌고 오 음 정신량이 부족해 오케이 어? 여기 파란색도 있네? 오렌지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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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아 아따 애들 겁나게 많네 쟤네도 한 번에 아 저번에도 전에 저거 다 정리 한 번 했었는데 계속 나와 막 벌마인 한 5, 6개 들고서 쟤네도 정리 한 번 싹 했었는데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반대로 가고 있잖아 어 텔레포테이션 스태프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텔레포테이션을 네 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텔레포트를 할 수 있는 고대 아이템이에요 최고의 지팡이지 정말 이 탐색이 정말 중요한 이 게임에서는 난 최고의 지팡이라고 생각해 일단 아 악령이 이거 왜 이렇게 많냐 계속 쌓여 저거 상자 따로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그냥 채웠어 야 이 게시 이거 다 없어주려고 썩을라고 한다 음..마블 해방은 됐고 이것도 하나 더 가져가야겠네 스태프 아..없어지진 않아요 썩은 물품은 썩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..통나무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뭐야 어? 어어 어..안돼 안돼 아..화면이 이상해졌어요 아..이거 어떡하지 아..이거..이거..이걸로만.. 아..이거..이걸로만.. 아..이건 없어서.. 아..이건 없어지는 것 같나...이ェ..